399페이지 기초인문서 제3절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별표에 세게 하시는데요 등록면허세 세율이 중요해요 근데 물론 오늘 세율을 정확히 외우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구조를 소개해드리고 스프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3절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먼저 보시니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됩니다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비례세율과 밑줄이요 일정한 금액의 정액세율이 정도입니다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천원 그러니까 금액이 세율 정도이죠 정액세율도 정도입니다 비례세율 정액세율 양가로 1번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정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계로 한다 지자체 장은 조례를 정받아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음에 따른 표준세율의 역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자체 장의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나중에 우리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다음부터 해가지고 다음 순환부터는 근데 오늘은 이 세율의 의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얘네들은 보니까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똑같아요 근데 세율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따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권리요 가등기부터 저당권 경매신청 감염과첨등기까지는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세율은 다 똑같아요 1천분의 2 0.2% 그러죠 근데 과세표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등기는 과세표준이 똑같아요 부동산 가액으로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단골로 도움이 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등기요 지상권 설정등기 얘네들은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가액을요 그래서 머릿글자로 한번 따 볼게요 제가 따 보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있죠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그냥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부동산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립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등기는 뭘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가액입니다 다만 이 가등기만요 여기를 보세요 가등기는 다만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인데 또는 얘는 또 채권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돼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시법이나 민법에서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단법에 따른 담보가등기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는 채권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금액의 과세표준이고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계산을 해요 그런데 등록면수를 그런데 우리 부동산세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등기 나오면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소가점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부동산가액 아까 저당권 경매신청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뭘 과세표준하고 채권금액 그런 것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등기 이런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나오면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의문점을 안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등록면허세에 나와 있냐 그러면 원칙은 제외되는데요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한 어떤 곳에 있죠 수도권 외곽에 어떤 수강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2011년 이후에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보존등기 이전 등기가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느냐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갔는데 이런 의문점을 대부분 안 갖는데 유일하게 2011년 이후에 수많은 수험생 중에 딱 한 분이 딱 한 명이 의문점을 가진 수강생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곳에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있잖아요 저보고 내가 세율은 기초인문과정에서 강의 안 하고 다음에 세율할 때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 수강생이 저한테 책을 보다가 의문점이 생겼는데 보존등기 이전 등기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통합됐다니까 이건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니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율에 관한 거 그런 거 어차피 다음 순환에 다 설명해 줄 건데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아니라 저 보세요 우리가 아까 취득세 부과 재적기간이 경과해요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등기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그때는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 내가 있었잖아요 등등 하여튼 취득세가 부과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과되지는 않지만 등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줘서 등기 비용만 받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만 이전 등기 비용만 받을 때는 뭐가 부과되냐 등록면세가 부과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럴 때 등록면세에 부과되는 그런 경우에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서 그럴 때 등록면세 세율이다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아 예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뒷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똘똘한 너는 무조건 합격이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넌 무조건 합격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수강생은 진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청년이에요 진짜 보면 몸도 건강하지만 정신도 건강하고 진짜 착실하고 보면은 수업을 한 번도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수업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세법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특강 같은 거예요 공부 뭐 거의 전국 모의사 보면 어떤 걸 보든 평균 80점이 넘기 때문에 특강 같은 거 세법 거의 안 틀리고 한두 개 틀리고 이러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도 모든 특강을 다 앉아서 다 듣고 그래요 오전에 일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한 시간 듣다가 직장에서 일 때문에 조금 프리한 일을 갔는데 보니까 일 때문에 만약에 수업을 못 듣게 되면 바로 그냥 갔다가 저녁때 있잖아요 인강으로 대충 보충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저녁때 두 번째 시간부터 꼭 나와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수업 듣고 가요 야 그렇게 착실하게 난 진짜 그랬는데 계속 그렇고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항상 사람이 겸손하고 있죠 뭐 잘난 서관하고 겸손하고 항상 누구한테 뭐 도움 주고 뭐 물어보면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감동이 있죠 제가 12월 달에 서울 사당동에서 이제 제 카페 모임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있는데 21일 날 그 카페 모임 하는데 사당동에서 했는데 2층으로 연락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모임하는데 카페 모임하는데 정모하는데 거기 왔어요 수강생이 양전병 사들고 먼 곳에서 야 그래가지고 내가 네가 한 일이냐고 해서 엄청 감동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내가 무조건 직원으로 무조건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친구는 무조건 동생이나 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런 친구한테 줘요 왜냐하면 진짜 야 그렇게 착실하고 보면 머리도 똘똘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잘되고 있으리라면서 어디에 가든 하여튼 그런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 한 명만 유일하게 왜 취득 원인하는데 소유권 보전 이전 등에 나와 있냐고 물어본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 보전 등기만 할 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세 세율인데 이 세율을 암기는 취득세 세율을 스토리텔링으로 외운 다음에 여기가 오면은 탁탁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과세표준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 소가점 매듭니까 부동산가액이다 세율은 원인 등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가등기요 부동산가액 또는 뭐 채권금액과세표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율은 소유권이 예고리되면 무조건 얼마라고요? 1천분의 0.2%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치 없는 애들이니까 역시 부동산가액 1천분의 2고요 지역권은 요역지 부동산가액입니다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부동산가액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의 1천분의 0.2%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0.2%요 임차보증금 아니고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채권금액 보존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채권금액의 0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등기나 변경등기는 건당 얼마야? 6천원 건수가 세표니까 종량세 6천원 금액의 술로 중드니까 정액세율이 중돼입니다 그래서 밑줄은 오늘 확실하게 그래도 알고 갈 거는 그 밖의 등기 등록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수가 세표니까 건당 세율 얼마다? 6천원 세율이 중돼입니다 이거는 밑줄이고 상처만 하고 갑니다 보조단을 좀 보겠습니다 보조단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최저한세 봅니다 소유권 및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면세 산출한 세기 산출한 세기 그 밖의 등기 등록 말소등기 변경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 얼마예요? 6천원을 적용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이 조세예요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줘요 등록면허세 세금을 계산했더니 산출한 세기 만약에 5,2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납부한다는 거예요? 6천원 납부하기입니다 최소한 무조건 얼마? 6천원 받겠다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 등록으로 대행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나 이런 규정이 없고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6천원 미만 나면 얼마? 6천원 납부합니다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 얘기 밑줄이었죠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저를 보세요 어떻게 또 나왔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산출한 세기 6천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6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 게 무조건 얼마 받는다? 6천원 받습니다 양가로 2번 중과세율을 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경우가 있는데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할 때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하는데 여기 밑줄입니다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입니다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3배로 중과세 취득세처럼 복잡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간단해 표준세율이 3배인데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3배 중과세입니다 다음에 어느 한 해당하는 등기 할 때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가 3배로 중과세 하는데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은행업, 할부금융업, 의료업 등 대도시 중과제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이용하지 않는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대도시내 중과세가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서울에는요 은행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의료, 병원도 없어요 농수화물 유통센터도 없어요 할부금융업도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 지방으로 내보내보고 서울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해서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원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등등에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깨알 같은 글씨로 몇 페이지 걸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수 없는데 시사계 시험에서는 최근에 할부금융업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중과세한다고 표준세율 3배로 중과세한다고 돼 있는데 딱 봤더니 이런 거 서울에 없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엄청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어떤 경우에 등록했을 때 중과세하느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설립에 동그라미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돈 출제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또 지점이나 분사원 설치 동그라미 함에 따른 등기의 사각형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 문사원 설치 등기만 합니다 등기하거나 또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전입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함에 따른 등기 사각형 그래서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봐서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 문사원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수를 몇 배? 3배로 중과세한다 다만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일정한 업종들은 중과세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제4절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역시 별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 절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동그라미 1번만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걸 여러 번 물어봤어요 부동산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등록권자 주소지다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다 올케도 나오고 바꿔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밑줄입니다 납세지 분명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자, 02번 신고납부입니다 원칙적인 신고기였냐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이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색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자, 이거 포인트고 그 아래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여러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이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는데요 자,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상속증여 포함 써놓습니다 상속증여 포함 상속증여 포함해서 여러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취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O, X예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금방 썼잖아요 언제까지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로 꼬십니다 이렇게 아무 꼬셔도 넘어가 안되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근데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추가 신고나프기환이요 취득세도 있는 건데 제가 취득세 부분은 뺐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취득세도 추가 신고나프기환이 나오고 등록면수도 추가 신고나프기환이 나오는데 먼저 등록면수에 추가 신고나프기환이 나옵니다 등록면수에는 이 경우만 기간이 있는데 동가람 1번 등록면수에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률용 대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순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하고 나서 이게 중과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밑줄입니다 법령이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밑줄이에요 이게 2019년도에 이게 올해 30일이었다가 60일로 바뀐 개정세법명이었습니다 60일 이내에 밑줄이고 중과세률용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데 표순세율 세금 낸 거 공제해 줄 때요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 포함이예요 제외이예요 제외한 금액을요 밑줄입니다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세법에서 포함 제외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포함인지 제외인지 그래서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 해서 납세지관할 자세상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보통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납부 나오면 이거 뭘 확인하느냐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요 양가로 동그라미 2번도 봅니다 등록면허세를 처음에는 비과세 받았거나 과세면제 경관받았어요 그랬다가 등록한 후에 이게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가 대상이 되거나 추행 대상이 됐을 때는 또 밑줄입니다 그 사위 발생에도 몇 일이요? 60일 이내 30일 아닙니다 60일 이내 밑줄 해당 과세 표순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 경관받은 경우에는 이민합부한 세 공제주는데 가산세 가로하는 밑줄입니다 제외한 금액을 밑줄 또 그 줄 끝에 지자체 장애에게 뭐한다? 신고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요 보통징수 X입니다 그러면 등록 후 취득세도 나오는데 나중에 취득 후 이게 중과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행 대상이 되면 그 중과대상이 된다 과세 추행 대상이 된다 며칠이요? 60일 이내 이민합부한 세 공제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봅니다 위 양가로 1부터 2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미출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곳으로 본다 밑줄 짜기고 이 경우 결론 신고 관련 가산세를 증수하지 아니한다 밑줄 짜기고요 양가로 3번을 제목을 달아 놓으면 양가로 3번에다가 제목을 달아 놓는다 그러면 뭐라고 달아 놓냐면 신고 의제예요 신고한 곳으로 본다는 건데 제목을 달아 놓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회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는데요 한번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한 거예요 신고 의제로 제목 달아 놓고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만약에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서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 도구에 등록했을 때는 영수증이 있으면 해주고 없어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첨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해요 그러면 그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한 것으로 봐줘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한 것으로 의지하니까 무신고 과설신고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등록면허세는 이게 결론적인 거고 제목 신고 의제로 달아 놓고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보세요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맨날 제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온 적도 있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OX요 경감한다고 해도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 보기 때문에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꼭 알고 있으라고 강조 드렸는데 시험에 나왔네요 자 어떻게 나왔냐 한번 들어볼래요 여러분들? 꼭 같이 나왔어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0표 문제입니다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맞죠? 부동산은 게 부동산 소재지 2번지만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표현만 조금 이렇게 했지 결국은 나쁘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당연히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신고제 이 내용은 몇 번을 강조했냐고요? 복습하는 것까지 저는 앞뒤로 복습하기 때문에 한 것까지 따지면 나중에 동영업 모의고사 특강 이런 것 따지면 30번 이상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교재로 옵니다 400페이지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3번 그래서 중요했고요 신고 의제라고 제목도 알아놓고 03번 가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무자가 신고 또는 나쁨을 다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골해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가산세부터는 취득세도 그렇고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예외적으로 원칙 기간이 없지만 기간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등록면허세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신고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똑같습니다 의무 2번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5%로 납부불성일 가산세 정도입니다 04번 부가세 및 최저한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할세기 20%로 원칙적으로 부과돼요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기 2%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순환은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감면받을 때만 양가로 3번 최저한세 당연히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임으로 밑줄입니다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과 나중에 배우는 재산세에 나오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등기등록분부터 해주면서 그래서 다만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얼마? 6,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틀려요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소개해 드렸고요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들 잠깐 이쪽 보시면 제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잠깐 비교를 좀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제가 재산세 넘어가기 전에 한번 비교를 좀 해 드릴게요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쭉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입니다 먼저요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먼저 적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 거기 오늘 나눠드린 핵심 유학 정리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과세의 주체요 취득세는 과세의 주체가 누굽니까? 취득세는 과세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입니다 자 여길 보세요 적지도 마시고 여길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의 주체가 누구예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둘 다 도세이긴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시도나 특별자치의 시는 제가 생략한 거고 그 다음에 성격을 보겠습니다 어떤 성격의 주체냐? 취득세는 사실주의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등과 뭐예요?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과세입니다 등기등록이란 형식 가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이란 형식 가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요 등기등록이 됐는데 애초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 환불 안 해준다 말씀드렸고요 등록면허세, 또 계속해서 봅니다 얘요,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등록면허세, 취득세, 납세무자 취득세는 납세무자 누구냐? 원칙,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근데 등록면에서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가출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고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자, 먼저 과세표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신고 납부하니까 둘 다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값은액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값은액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시에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로 한다? 그 변경된,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취득한 관광으로서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나 감가상태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이다 그 다음에 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표 크기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고 지하차장이 표준세율 50%면 가감하고 이런 것들 세율은 복잡하니까 생략합니다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인데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또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율도 적용됩니다 권당 6천원 정액세율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 그걸 또 봅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 얼마요? 50만원 그래서 면세점 규정이 적용이 되고 취득가격 50만원 면세점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얼마? 6천원을 받습니다 그런 거지 면세점 규정은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얘네들 신고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이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언제까지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 포함해서 60일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거예요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면 9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합니까? 부동산기할 때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에는 자오지간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하기 전까지로 꼬셔도 안 되고 다만 추가 신고납부 기간은 똑같이 있어요 이번에 입문세는 없었지만 기본서 나오면 나와요 취득세도 추가 신고납부요 자 추가 신고납부 기간이 있는데 둘 다 취득후 등록후 중과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정대상이 되면 그 중과대상이 된 날 사회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주는데 자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증수의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등록면허세도 추가 신고납부의 경우 60일 내에 예외적 기간 나오고 신고납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신고납부 불송시라면 가산세 정도 되는데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똑같아요 근데 중과산세에요 취득세는 취득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에게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산출세 80%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등록... 관세 가기 전에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안 냈어요 그리고 등록관세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또 아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하거나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율더국에서 온 전우치와 친구들 차태현, 유희 이런 애들은 드라마를 보니까 도수를 써가지고 있죠 등록면에서 안 내고 와가지고 쓰는데 부적을 붙였다 안 보여 그 다음에 손을 딱 이렇게 하니까 글씨가 막 써지더라고요 등록기 등록에 그런 다음에 지붕을 타고 싹 사라져 자 이렇게 이런 애들이 할 수 있지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부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취득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감면 받은 게 있든 없든 자 보세요 취득세는 감면 받은 게 있든 없든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농특세, 지방교육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고요 감면 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 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자 감면세 20% 부가 돼요 자 이런 거 아직은 뭐 와닿지 않을 건 확실하게 기억은 안 돼도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꾸 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해 드렸고 자 우리 이제 재산세로 갑니다 교재 402페이지 제3장 재산세입니다 또 고기 한번 드시고요 고기 한번 드시고 또 목운동 한번 하고 스트레칭 또 한번 합니다 아이고 목이 그냥 뻑뻑 한 것씩은 어깨도 또 돌립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내시면서 몸이 아직 한번 풀리신 분들은 더 푸세요 여러분들 더 푸시면서 편하게 교재 402페이지 제3장 재산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세는 여기를 보세요 재산세는 재산세는 우리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문제는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29의 시험 때는 뭐 최근에 재산세만의 문제 두 문제 종부세랑 섞어서 종합문제로 나왔는데 정답이 재산세 있었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2.5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재산세는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특징 재산세는 어떤 성격이세요인지 또 재산세는 또 재산세는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이요 그중에서 토지를 보유하는 게 중요해요 토지 유형 구분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 유형 구분하는 게 토지분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 문제에서는 재산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어렵습니다 재산세는 나머지 내용들은 자꾸 보면 되는 거지 재산세가 어렵다 그러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냥 재산세 납기 건축물분 7월 16도 7월 30 토지분 9월 16도 이런 건 그냥 자꾸 봐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어려운 저는 숫자를 싫어해서요 그런데 아 진짜 그런 건 꼭 숫자도 아니고 그냥 자꾸 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이 토지 유형 구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짐적으로 강의를 할 건데 자 우리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농지 천평이 있어요 나대지 천평이 있어요 공장용지 천평이 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대지 여러분들 농지나 공장이나 나대지나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유형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요 그래서 별도 압산 대상 토지 종합 압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분리 대상 토지 이런 식으로 토지 유형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제가 29회 시험 때는 가끔씩 토지 유형 구분이 시험 문제에 독립하면 나오는데 제가 29회 시험 때는 진짜로 그랬어요 시험 전에 가끔 나오는 건데 올해 토지 유형 구분은 올해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올해 나온다 그래서 별표 3개 하고 연락이 강조했는데 29회 시험 때 나왔어요 맨날 공부한 답은 쉬운 거였는데 단서를 안 달아서 복성 답되는 29회 시험 때 그런 문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제가 30회 시험에서는 토지 유형 구분은 독립한 문제로 토지 유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 토지 유형 구분은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이 토지 유형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세율이라든가 등등 재산세 문제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유형 구분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세율 문제였는데 토지 유형 구분을 할 수 있는 것과 묶어서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맨날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맨날 90월 달에도 연락에 많이 연습했던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어려웠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요 토지 유형 구분 역시 중요합니다 재산세에서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납세무자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독립한 문제로도 그렇고 종합문제도 그렇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 부분을 소홀히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31회 시험은 더 납세무자가 더 중요합니다 31회 시험은 재산세 납세무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30회 시험에서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나왔는데 세율 한 문제 또 비과세 문제 한 문제 또 종합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납세무자를 소홀히 했는데 31회 시험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세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 부분도 시험에서 제가 항상 과세표준과 세율은 시험 문제 출제 1순위다 그런데 세율에 관해서 역시 31회 시험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역시 또 중요합니다 종합문제 수도 나올 수 있고 또 중요하고요 재산세 여러분 봅니다 또 중요하고요 납세 절차요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어디를 납세지로 할지 또 납세 절차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데 이 관련한 얘기 이거는 항상 또 출제 1순위입니다 종합문제 나올 때 단골로 나오는데 독립화 문제도 그렇고 30회 시험 나왔어요 31회 시험에 또 나옵니다 왜냐 이번에 재산세에서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중요하고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가 28회 시험 때도 나왔는데 이번에 30회 시험 또 독립화 문제로 나왔네요 그래서 31회 시험은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하는 줄 나오는 거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가 나오면 보세요 30회 시험 세율 문제 비과세 문제 나왔죠 그리고 한 문제는 종합문제로 나와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문제 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문제 부분만 좀 찍어주세요 그러는데 종합문제로 골고루 지문에 섞어서 나오는데 그걸 어떡하냐고 그걸 그러니까 이런 주요 내용들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402페이지입니다 제2절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입니다 먼저 개요 보겠습니다 의의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물건 소재지요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 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특징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대표적인 보유세고요 동가름 2번 재산세는 소유하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그래서 주택 여러 채가 시군구에 있다 주택별로 각각 재산세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외적으로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당의 시군구, 지자체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의 소유이다 토지만 상가 토지 같은 거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설명드렸고 3번 이게 이제 지문에 또 나왔었죠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중되므로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게 이제 지문에 또 나왔고 종합문제 속에서 자 박스 안에 그림을 봅니다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공주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해서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는데 동가름 1번 보유과세고 대표적인 지방세 중에서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거 말뜻만 알면 되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대장과세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말합니다 재산세는요 보세요 지자체 장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이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응익과세, 학자들이 쓰는 말이니까 역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 이게 뭐라고요? 응익과세 여기서 이건 수익성,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강남역 앞에 어떤 빌딩을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1년이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네 그 수익성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학자들이 토지의 경우는 응능과세의 성격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냐? 학자들이 쓰는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한 말입니다 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개별과세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도 있어서 합산과세한다 이런 거는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4번이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의수의 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이죠? 다 직접 세고, 독립 세고, 보통 세고, 종과 세고, 정률 설정됩니다 동그라미 5번 우리가 등록면세 빼놓고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애들은 다 사실주의과세입니다 재산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또 허가받지 않아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회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403페이지 봅니다 02번의 과세 대상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인데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열거가 돼 있는지 과세 대상 첫 줄 한번 볼까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짝 밑줄이죠? 기초과정에서는 밑줄이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밑줄 그어놓고 여기를 봅니다 재산세 대상은 다섯 가지인데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주택, 주택, 그 다음에 선박, 선박, 항공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유할 때 부과됩니다 처음에 3월달, 4월달 전국모유소 같으면 저 같으면 단골로 내는 게 다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얘네들 쫙 깔아놓고 뭐 하나 바꿔놓고 집어넣냐면 차량 같은 거 차량 같은 것은 취득세 대상은 되지만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지 그래서 다른 거 집어넣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여기예요 모든 토지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미등록된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제외한다고 하면 틀리고요 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이거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예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어떤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재산세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응용된 내용들을 지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택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공시가격 평가할 때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요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합친 가격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요 건물 가격만 공동주택가격이 식갑심액이 산정된 게 아니에요 그 식갑심액 산정할 때는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평가하고 공시가격을 그리고 과세할 때도 하나로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상가는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은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그 다음에 또 토지는 토지가격을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가는 건물은 건물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어떻게 해요? 건축물분, 건물분, 즉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런데 상가 부속 토지는 토지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알겠네 항상 여러분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개념을 잊지 마시고 자 여기 봅니다 건축물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상 자 건축물이니까 여기에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의 예는요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이런 시설물도요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이런 시설물은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건물과 독립한 일정한 시설물은 또 여러분이요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은 자 대상이 되겠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해요? 아닙니다 실질과선 직상 등기동 허가든가 무관하게 가사하니까 무허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또 주택 그러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세대의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수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주택에는 별장도 상시 주거용이 사용하지 않는 별장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포함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 이거요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대상이 된다만 아시면 됩니다 뭐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돼요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원칙적으로 다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혈액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산세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다시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 뿐만 아니라 사회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다만 주택,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무거 건축물 포함한 또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즉 건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물뿐만 아니라 골평천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와세하고 상가는 따로따로요 이런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교재 보시는데요 양가로 1번 토지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을 한 번도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의 상대는 뭐요?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의 상대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이고 보조단보입니다 이때 토지분 재산세 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가 토지 대상 구분인데 자세한 토지 구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3, 4월달 정도의 토지용 구분을 디테일하게 배우기 시작해요 3, 4월달에 디테일하게 배우고 1, 2월달까지는 이제 토지용 구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를 자 거기 키포인트 토지 대상 구분에서 첫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이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분류하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만 살짝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적용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토지용 구분 여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를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재산세를 다 봅니다 재산세를 다 보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음 주에 쭉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보유시회부가 되는 세금들 다음 주에 이제 종부세까지 쭉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고 그러 보니까 우리가 12월 첫 주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재산세 종부세 보고 그러면 이제 한 두 주 남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아이고 이렇게 이제 한 해가 그냥 흘러가네 자 그저 여러분들 몇 번 안 남았네 수업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토지용 구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난 건 아니고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수업은 복습을 안 하면 복습 안 하고 본 진도만 나가는 거로 하면 여러분들은 실제 수업은 얼마 한 거냐면 한 두 시간 수업 하신 거예요 두 시간 한 10분 두 시간 수업 한 거예요 두 시간 진도를 안 한 거고 대개 마무리 시간은 다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다지면서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벌써 짐 챙기는 분은 조금 이따가 참으세요 여러분들 복습하고 짐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어떤 걸 들으려 했냐 우리 취득세 세율을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세 개 덩어리입니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이요 취득세는 차등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급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상 등에 따라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농지 아니냐 이렇게 차등해서 그래서 비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인에서 50% 범인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탄력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율, 또 여러분 동일한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그 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또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른 건 안 하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만 공부했습니다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했다 몇 프로?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3% 1,000번에는 33%입니다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다? 4%다 그런데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영국이나 세율 정도 되는데 그래서 6억 원 이하 취득한 가격 6억까지는 몇 프로예요? 1%입니다 이건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가격이 6억 원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가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2019년까지는 무조건 2%였는데 2020년부터 세율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1.01%부터 말하자면 2.99%까지 정도 되는데 7억 5천만 원이면 2%예요 7억 5천만 원보다 낮은 가격일 때는 취득한 가격이 낮을 때는 작년보다 2%보다 낮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7억 5천보다 가격이 높을 때는 작년보다 2%보다 높은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난다 이런 거 작년보다는 9억 원 초가 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개정안 나온 거 하나 보면 내년부터 이제 1세대 4주택 이상자는 주택이 3채 있는데 어떤 동안에 주택 하나를 더 취득해서 4주택 될 때는 그때 취득세는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유산거래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나 세율 1%부터 3%까지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4%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중과세율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형의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로 3개 덩어리인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몇 프로 세율로 적용되냐는 나중에 배울 거고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는 알아야 돼요 별장, 고급 우락장,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고급 선박이에요 고급 항공기에요 고급 승용차에요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 5가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 합니다 그럴 때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하는 거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 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반 주택과 달리 주택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빼긴 뺐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이거는 상관없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봅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대도시내에서 중과세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 취득세 세금 계산을 쓰면 내야 되는데 지방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고요? 물건소재지 국세, 종부세, 양독세는 원칙 어디로 한다고요? 주소지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납세지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했을 때는 증여로 인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부터 언제까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60일 내에 역시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도 60일 내에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상속증에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다 기간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유일하게 기간이 나오는 게 등록면허세는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 나온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과세 추징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 돼요 여러분? 60일 이내에 이민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증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후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예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서에 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등록하기 전까지고요 자 이런 것들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50%를 경감해 줍니다 그죠? 아닙니다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적용한다고 해도 틀리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영수증만 첨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고요 등록면허세,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가격 상출세가 아닙니다 취득가격이 50만원 미만의 이하예요 면세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딱 50만원이면 과세한다 한다? 안한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 규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 3개 6천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6천원 받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표준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는 측정됩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가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지하체에 신고 납부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이민학부한 등록면허세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잖아요 돌려줘야죠 등기가 절차 정당하게 등기가 됐어요 계약에 무유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민학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밥 먹었으니까 안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원래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종전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세가 통합되는데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면허세랑 통합된 게 등록면허세잖아요 그런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네 가지 있었다 디테일하게 몰라도 되고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몰라주셔야 돼요 광어권, 어허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약물권의 연부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차기항선 연부취득했다는 등록이나 부가재척경에 만류했다거나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아니 여러분은 저처럼 달달 못해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취득을 원인화하는데도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 공짜로 못해주니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그냥 아시고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대부분 다 한내요 과세표준만 좀 비교할게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래서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등의 사료 가액이 변경되면 뭘 과세표준으로 한다 변경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 하려고 소가지 부리셨어요 부동산가액 소, 소유권 가, 가등기 지, 지상권 설정 등기처럼 소가지 없는 애들은 물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부동산가액이긴 한데 어떤 간에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가액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뭘 과세표준으로 한다 채권 금액 돈 빌려주기 못 받아서 구압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뭘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당 6천원 자 오늘 요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추우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실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